출발 때 진입했습니다. 곧 경주 시작합니다. 경주 거리 1200m 레트넌파크 부경 오경주 제11회 부산일보배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10번 페르디도 포머로이, 안쪽에서 4번 인디언스타, 그 가운데로 8번 대풍령까지 10번 8번 4번 3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해 있습니다. 곡선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마리 4번 인디언스타, 바깥쪽에 있는 마리 8번 대풍령과 10번 페르디도 포머로이, 4번 8번 10번, 3마리 일렬 횡대로 늘어서고 있습니다. 그 뒤를 1번 석세스 스토리와 3번 벌마의 꿈, 7번 감동의 바다가 따르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4번 인디언스타를 바깥쪽에서 10번 페르디도 포머로이가 넘어섭니다. 10번, 8번, 4번 순으로 순위가 바뀝니다. 바깥쪽 10번 페르디도 포머로이가 선두, 안쪽에서 4번 인디언스타와 8번 대풍령, 그 뒤를 1번 석세스 스토리와 3번 벌마의 꿈이 따르면서 결승 직선주로 승부를 풀어갑니다. 근소하게 앞서 있는 마리 10번 페르디도 포머로이입니다. 하지만 그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말, 7번 감동의 바다입니다. 7번 감동의 바다, 10번 페르디도 포머로이, 두 마리의 선두 접전입니다. 그 뒤를 1번 석세스 스토리가 바깥쪽에서 따릅니다. 안쪽에 10번 페르디도 포머로이입니다. 10번 페르디도 포머로이, 10번 페르디도 포머로이가 7번 감동의 바다, 7번 감동의 바다, 10번 페르디도 포머로이 넘어섰습니다. 7번 감동의 바다입니다. 7번 감동의 바다, 7번, 10번, 1번, 3번을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7번 감동의 바다, 7번 감동의 바다가 10번 페르디도 포머로이를 직선주로 해서 따라잡고 8번 감동의 바다, 7번 감동의 바다, 8번 감동의 바다,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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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의